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2학년도의 선생님의 커리큘럼 안내 영상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이라면 예비고삼 학생들이 많겠죠. 그리고 수능을 다시 한번 준비해야겠다라고 다짐한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화면을 사이에 두고 여러분과 선생님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을 함께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죠. 2022학년도 수능 국어에서 훌륭한 성적을 내는 것. 그렇습니다. 자 물론 2022학년도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김동욱의 커리큘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이것보다도 선생님이 더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커리큘럼 소개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만 얘기를 좀 하고 시작할게요. 괜찮죠? 자 일단 본격적인 국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해야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올해 평가원에서 2022학년도 수능 국어 예시문항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아시죠? 한번 풀어보셨나요? 선생님이 9월달인가요? 이 교재를 만들어서 배포도 했었는데 이 교재 가지고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없으시면 그냥 평가원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꼭 수능 국어 예시문항을 한번 풀어보세요. 약간은 바뀌었잖아요. 수능이. 여러분 잘 아십니다. 화법과 장문, 그다음에 언어와 매체라는 것이 선택과목으로 나온다라는 거 잘 알죠. 그런데 몇 문제씩 나오는지는 아세요? 각각 11문제씩 나옵니다. 35번부터 45번. 앞부분은 다 문학과 비문학이죠. 독서입니다.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이 예시문항에서는 시조 몇 개와 그에 대한 평론으로 구성돼 있어요. 현대시는 두 개가 나오고 문제가 네 문제 나옵니다. 기존에 있는 수능과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반드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돼요. 화법과 장문, 언어와 매체 세트도 풀어보시고 김동욱 선생이 화작을 선택하라더라, 언매를 선택하라더라 여기에 휘둘리시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시고 나는 화작이군, 나는 언매군이라는 걸 스스로 판단하세요. 그죠? 그걸 먼저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선생님도 오늘 커리큘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먼저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꼭 꼭 요거 요거 예시문항 반드시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부탁할게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2021년 1학년도 수능 국어 샘 풀기에는 다소 좀 평이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1등급 커트라인 점수가 87에서 88 정도로 나오는 걸로 지금 예상됩니다. 왜 이렇게 1등급 커트라인이 낮았느냐라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의 공부량이 많이 줄었다. 그것도 일견 이유가 될 겁니다.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한 학생도 제법 많거든요. 그런데 왜 떨어졌느냐, 1등급 커트라인이. 샘 생각에는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어 공부 방향이 뭔가 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비 고3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국어 공부는 거의 대부분 내신 국어 공부였어요. 맞죠? 그런데 그 내신 국어 공부가 다른 과목과는 달리 국어는 말이에요. 내신 국어 공부법과 수능 국어 공부법이 완전히 좀 달라요. 다른 과목은 수학도 탐구도 다 내신 공부가 수능 공부가 될 수 있을 텐데 국어는 좀 다릅니다. 주로 여러분 물어봅시다. 1, 2학년 때 국어 내신 할 때는 주로 어떻게 공부하셨죠? 제한된 시험 범위에 주로 암기했죠. 그런데 수능은 암기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수능 국어는요. 스스로 읽어내셔야 돼요. 읽어내고 이 문장은 왜 나왔지? 그래서 그다음 문단이 나왔나? 이 문제는 이걸 물어보는 문제구나. 라고 스스로 사과하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1등급 커트라인은 하지 않느냐. 내신 국어의 공부 방식대로 수능 국어를 정리하고 암기하려고 했기 때문에 성적이 잘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얘기하겠지만 큰 틀은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국어는 철저하게 이해의 기반을 두셔야 됩니다. 평가원에서 대학 수학력 시험 국어영력 출제 매뉴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어는 스피드 테스트가 아니라 파워 테스트이다. 그럼 그 파워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문제이다.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문제가 바로 국어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국어는 사고력을 향상시키면서 공부해야지 암기하고 정리한 과목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수업시간에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큰 틀을 인식하세요. 기존의 내신 공부의 방식을 완전히 버려야겠구나. 수능 국어는 새로운 국어 공부 방식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국어는 공부를 조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어에 대한 편견이 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선생님이 떠오르는 게 이런 게 있죠. 국어는 우리말이잖아. 그래서 공부해도 성적 잘 안 올라. 공부 안 해도 성적 잘 안 떨어져. 완전한 편견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국어는 타고나는 거야. 완전한 편견입니다. 물론 타고난 능력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조금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훈련 노력에 비해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국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누적된 공부량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 보죠. 아마 여러분 학교에 혹은 반에 이런 학생들이 꼭 몇 명씩은 있을 거예요. 저 친구는 영어하고 수학은 그닥인데 성적이 그닥 그렇게 좋지 않은데 국어만 쳤다 하면 성적이 막 위야라는 학생 있죠. 그런 학생들의 공통점 여러분 아시나요? 네, 책을 많이 읽습니다.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 학생들이 국어를 잘 보게 돼 있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왜 그러냐. 책 읽을 때 생각하는 게 곧 수능국어에서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 미리 미리 수능국어를 책을 통해서 다 마스터한 학생들인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좀 두렵죠. 선생님 어떡하라고요. 그죠? 저는 책을 읽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해됩니다. 손엔 스마트폰. 그리고 눈으로 온갖 영상 매체들이 범람한 시대에서 책 읽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면, 그러면 잘 들으세요. 그러면 고3에 올라와서 그 책 읽은 학생들이 했던 그 독서량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국어 공부는 해야 성적이 오른다고요. 국어는요. 제대로 공부하면 성적 오르는 과목입니다. 물어봅시다. 수학도 100점, 국어도 100점. 물론 이과에서는 수학 가중치가 있으니까 더 중요한 과목인 건 맞죠. 그런데 100점, 100점인데 여러분 수학 공부와 국어 공부 이때까지 수능 수학 공부, 수능 국어 공부 비율 10대 1이요. 10대 1이라도 되면 훌륭한 거죠. 그렇잖아요. 국어를 항상 수능이 끝나면 이과 최상위권의 변별은 국어에서 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국어 공부 많이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제대로 향상시키려면 적어도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씩의 국어 훈련은 필요합니다. 학생의 점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훈련하셔야 돼요. 그것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스스로 하셔야 돼요. 국어란 과목은 수업이 해결해 주는 과목이 아닙니다. 선생님, 국어 강사예요. 국어 강사이지만 이런 얘기합니다. 수업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습 대 수업 대 복습의 비율은 7대 2대 1이다. 예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스스로 하셔야 돼요. 스스로 해야 된다고요. 그죠? 네, 국어는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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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멘탈이 털려서, 멘탈이 털려서 수능장에서 국어 점수를 잘 못 받는 실력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국어 선생의 입장에선 그걸 해결하는 게 화두죠. 화두.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멘탈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선생님도 국어 강사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네, 근데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래도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6시에 기상시키는 거였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김동욱은 기승전 6시다. 그죠? 6시에 일어나게 하는 것이었어요. 6시에 일어나서 적어도 7시부터는 국어 지문 읽고 있으면 수능 국어는 무조건 1등급 이상 나올 겁니다. 선생님이 말로만 6시에 일어나라고 얘기하기가 미안해서 미안해서 선생님이 아침마다 6시에 문자를 보내죠. 그런지도 꽤 이제 한 8, 9년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동영상 듣는 학생들도 신청만 하면 6시에 문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받으시고 수신 거부하시지 마시고 6시에 일어나서 멘탈을 좀 튼튼하게 하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아우 마지막은 안 지킬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6시에 일어난 걸 권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커리큘럼 설명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자 여기 선생님이 잠깐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 2022학년도 수능 국어 예시문항 풀어보세요. 두 번째 국어는 말이에요. 이해력 사고력 중심의 공부방식이 통하는 거지 정리하고 암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어는 스스로 학습을 좀 해야 돼요. 학습량이 필요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멘탈을 튼튼하기 위해서 6시에 기상합시다. 라고 네 가지 정도 잔소리 같은데요. 잔소리죠. 자 근데 이것만을 반드시 이거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신다면 2022학년도 수능 국어 편안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이거 장담할게요. 됐어요? 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많은 걸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많은 걸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원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걸 다 내놓아야 돼요. 그래야 그걸 진심으로 진정으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 정도 지킬 수 있는 김동욱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커리큘럼 영상에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죠. 선생님 커리큘럼은 이번에는 서, 본, 결, 그 다음에 감화 클래스 크게 이렇게 네 묶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따로따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 커리큘럼 두 가지 본, 결, 그 다음 감화 클래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서, 본, 결, 감화 클래스인데요. 일단 서 클래스 수능 국어는 김동욱입니다. 와 리셋 국어 이 두 가지가 서 클래스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 수능 국어는 김동욱입니다. 다음 주에 개강할 거예요. 12월 14일부터 24일 안에 완강할 겁니다. 요즘엔 이제 수업이 없기 때문에 매일 한두 강씩 찍어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끝나고 본 커리가 들어가기 전까지 빨리 한번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강좌입니다. 이 강좌는 말 그대로 여기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님 국어 공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것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신 국어는 수능 국어와 어떻게 다른가? 수능 국어라는 것의 본질은 무엇인가? 어떤 식으로 EBS를 공부해야 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될 것인가? 에 대한 답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김동욱 선생은 국어를 저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을 한 짧게 보여주는 강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기말고사 다 치시고 이 강좌 정확하게 한번 마스터하고 원래 강좌 본격적인 본 클래스의 강좌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리셋 국어는요. 6평 이후 강좌입니다. 말 그대로 리셋이죠. 리셋. 실제로 중간고사를 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내신이 중요해서 3학년 때 중간고사를 치고 나면 앞에서 몇 개월 동안 수능 국어 준비를 해왔어도 중간에 수능 국어를 놓고 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헷갈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6평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수능 국어의 마인드를 다시 한번 리셋하는 그런 강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6평 끝나고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 클래스입니다. 핵심이죠. 자, 그 중에서 일취월장 클래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취월장 클래스. 이 강좌는 올해는 아까 얘기했듯이 언매, 그 다음에 화자학이 선택과목으로 빠져서 공통 영역만 다룹니다. 일취월장 클래스에서. 이 강좌는 아시다시피 대치동에 있는 현장 강의를 그대로 옮겨놓은 강좌입니다. 현강하고 인강이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게 이 말이죠.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올해는 선생님이 현강 수업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반포에서 1시간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날 5타임 토요일 3타임, 일요일 2타임 그래서 일주일 동안 6타임밖에 안 해요. 원래는 막 12타임도 한 적이 있었는데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강좌를 반 분위기가 좋은 반에 들어가서 찍어서 월요일날은 업로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정해놓으세요. 월요일날은 일취월장 듣는 날이라고 정해놓으세요. 연간 커리큘럼입니다. 전체적으로 36주인데요. 휴강 기간 빼고는 수능 전주까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될 거예요. 바탕 모의고사가 중간중간에 들어갑니다. 36주 강의 중에 계산을 해보니 바탕 모의고사가 파이널까지 합쳐서 한 10회차를 시험을 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연필통이라는 게 숙제 교제고 자습용 교제인데요. 현강에서는 매주 한 번씩 나가지만 인강에서는 이걸 묶어서 한꺼번에 배송합니다. 책 한 권으로. 그래서 연필통 혼자 공부하기에 괜찮은 교제입니다. 함께 병행하시면 대단히 국어 성적을 빨리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강좌입니다. 연필통이에요. 그 다음에 본바탕은 뭐냐면 현장의 숙제장, 현장의 연필통은요. 인강 연필통과 본바탕 이외가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본바탕은 따로 인강에서는 너무 두껍기 때문에 본바탕은 따로 뺐는데요. 본바탕은 바탕 모의고사의 관연도의 문제들을 하프 모의고사 형식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틈틈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실전 연습을 본바탕을 하프 모의고사로 하면서 연필통을 스스로 공부하면 배가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치월장 클래스입니다. 구체적인 스케줄은요. 1월 4일부터 이제 1클래스가 시작됩니다. 총 9주고요. 바탕 모의고사 한 강이 끼어들어가서 3월달 모의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총 17강입니다. 취클은 역시 9주고요. 수업과 6월 평가원 대비 바탕 모의고사가 두 번 들어갑니다. 그 다음 5월 클래스는요. 수업이 6주 그 다음에 바탕 모의고사 2회 9월 평가원 대비 그 다음 마지막에 파이널 장 클래스는 격주간으로 바탕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격주로 수업을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커리 잘 따라오셔도 선생님 메인 커리의 절반 이상은 잘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1주월장 클래스는 웬만하면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월클래스는 심화 과정입니다. 심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완벽한 1등급을 만들기 위한 월클래스니까 내가 아직 국어에 자신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월클래스를 스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싶긴 합니다. 네. 지금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1클, 2클은 한 묶음으로 생각하시고 파이널은 장클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는 심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화작은 기본 강의로 스튜디오 강의를 할 겁니다. 화작의 유형, 화법과 장문은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아, 이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선생님, 화작을 선택할까요? 언매를 선택할까요? 선생님, 짧게 그냥 딱 장단점만 얘기할게요. 장단점만. 재수생들은 잘 알겠죠? 화작은 공부할 내용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떤 기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장점이죠. 이게. 왜냐하면 저는 아직 수학도 급해요. 영어도 급해요. 과탐도 사탐도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언어까지 해야 돼요. 너무 버거워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라면 그냥 편안하게 화작 선택하십시오. 공부할 게 없어요. 단, 단점이 있다면 뭐가 단점이냐면 수능장에서 화작 문제 푸는 시간이 언맵 푸는 시간보다는 기본적으로 조금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그죠?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화작은 11문제 나오는데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대로 계속해서 반복 훈련만 몇 번 해보면 화작, 학기 초에는 좀 어렵게 생각하지만 마지막으로 할수록 화작은 그냥 점수 주는 파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런 화작의 유형 중심으로 2월 달에 화작의 유형이라는 제목으로 스튜디오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언어와 매체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아까 화작 장단점을 거꾸로 하시면 돼요. 언어와 매체의 단점은 공부할 양이 제법 됩니다. 그죠? 공부할 양이 제법 돼요. 여러분들 1, 2학년 때 문법 공부 내신 공부해 보셨을 텐데 그게 나한테 잘 맞는다. 라고 하거나 나 어느 정도 1, 2학년 때 문법 공부 좀 했다. 라고 한다면 언어 매체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장점은 뭔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문법은 아시다시피 좀 알면 빨리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수능장에서 언매를 선택하면 좀 빨리 풀고 남는 시간을 아껴서 어려운 독서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겁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다. 판단을 잘 하세요. 실제로 풀어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시고 나한테 맞는 걸 선택하세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그랬죠? 공부량이 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해서 이거는 현장 강의를 업로드할 텐데요. 특강을 방학 때 열 겁니다. 1월 달에 일주일에 두 번씩 열 거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현장 강의를 그대로 업로드할게요. 아마 한 70분, 80분 강의가 16강 정도 될 겁니다. 공부량이 좀 돼요. 그런데 지문형 문법까지 다 그냥 이 교재 하나로 다 끝내버릴 테니까 언어와 매체 선택하는 학생들은 이 강의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노베라는 말 별로 그렇게 선생님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 문법에 자신이 좀 없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체크메이트 연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치월창에도 연필통이 있듯이 문법 교재, 언어와 매체 교재도 연필통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자습용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것들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연필통이 있으니까 이거 활용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 강의로 1월 달부터 2월 초까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본 강의 EBS 클래스입니다. EBS 반영 비율이 조금 줄었다 하더라도 무시할 수는 없죠. EBS 클래스인데 예비고삼 학생들은 이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EBS 클래스가 두 권 나옵니다. 수특편과 수안편. 수특편은 문학편도 있고 그 다음에 독서편도 있고 선택과목도 또 따로 나오겠죠. 어쨌든 그렇게 나오는데 이 학교 기말고사,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시험 범위가 다 수특편이에요. 그래서 수특편을 중간고사 시험치기 전에 완강을 해야 돼요. 내신 준비할 겸 또 동시에 수능 준비할 겸 문학 작품 중심으로 충실하게 설명하는 강좌입니다. 올해 보니까 수특강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30강 정도 될 것 같고요. 수안편은 모의고사 형식인데 6월, 7월쯤에 나올 겁니다. 이거는 10강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학 작품 중심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올해 학생들이 참 많이 들었었어요. EBS 클래스. 자, 그 다음에 결 마무리 강좌인데요. 실전 파이널. 이거 스튜디오 강좌인데 이거는 수능이 거의 다가와서 스튜디오에서 올해 6월, 9월 평가 문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수능은 이런 것들이 출제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마지막으로 정리하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강좌가 실전 파이널 강좌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파이널. 올해에는 문법 파이널을 라이브로 수업을 했는데요.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라이브 수업을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올해에도 역시 언어 매체는 웬만하면 라이브 수업으로 수업을 대체해 볼까. 9월 중순경에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강 정도로 마지막을 압축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강좌이겠죠. 자, 그 다음에 화법과 장문은 라이브로 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그냥 스튜디오 강좌로 마찬가지로 한 4강 정도로 짧게 압축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작 파이널, 언넷 파이널, 그 다음에 실전 파이널. 자, 그 다음에 강화 클래스는 뭐냐라는 건데 일단 문학 강화 클래스 중에 고전시가가 있습니다. 고전시가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 많아요. 1, 2학년 때 고전시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고3에 올라와서 고전시가 문제 풀려고 하면 되게 버겁습니다. 그래서 중요 작품 중심으로 아주 자세하게 고전시가를 읽어낸 방법, 주제의식 등을 작품별로 잘 정리해 놓은 강좌입니다. 그죠? 이 강좌를 듣고 나면 수강후기를 보면 이 강좌를 듣고 나서 EBS 고전시가나 이런 걸 풀 때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라는 학생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고전시가가 좀 약하다. 내가 고전시가 공부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라면 이미 이건 완강돼 있으니까요. 겨울방학 때, 겨울방학 동안에 미리 미리 고전시가만큼은 정리하자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거는 OT 참고하시고, OT 영상 참고하시고 쭉 고전시가 약한 학생들 이번 겨울방학 때 완전하게 정리해 주시면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자, 그다음. 자, 뭐니뭐니 해도 수능 국어 등급은 독서가 결정합니다. 매년 그랬고요. 올해 2021학년도도 오답률 상위 10문제 중에 7문제가 독서였어요. 문법 2문제와 마지막에 문학 1문제가 있었는데 특히나 올해도 기술 제재하고 법 제재가 어려웠죠.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너무 과학기술 제재, 법경제 강화 클래스 제재들이 다소 좀 쉬운 게 아쉽다라고 하셔서 선생님이 이건 올해는 난이도를 약간 올려보려고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과학기술 제재만 묶어서 과학기술 제재 이렇게 읽어야 된다. 연습하는 것이고 법경제 제재만 묶어서 읽어내는 연습하는 것이고 이런 강좌인데 급한 학생은 기존 올해 강좌 들으셔도 되고요. 2022학년도 강좌는 4월달, 5월달 기말 중간고사 휴강기간에 선생님이 스튜디오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 강좌 각각 파트가 약한 학생들 선택적으로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입문철학 강좌는 기존의 강좌를 그대로 살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새롭게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혹은 아까 얘기했던 진짜 노벨을 위해서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 2학년인데 비문학 독서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출로 보는 독서란 제목으로 기출 지문들 중에 난이도가 그래도 좀 너무 어렵지 않은 그런 지문들을 가지고 기출 지문이 제일 좋으니까요. 독서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거 6월달에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강의로.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수능의 등급을 좌우하는 독서의 기본기를 다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올해의 선생님이 강의할 내용들. 벅차네요. 생각만 해도 어깨가 무거운데. 어쨌든 이 강좌들이 올해의 선생님이 강의할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자신을 감동시킬 만큼 아름다운 최선을. 정말 감동적인 얘기네요. 남을 감동시키기는 쉬울지 몰라도 자기 자신을 감동시키기는 어렵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절실한 걸 얻고 싶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걸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때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감동할 거예요. 어제 한 학생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요 주제는 없는 말이고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공부 열심히 한 걸로 따지면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허풍 떠는 학생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세상에 어떤 꿈도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올해 자기 자신을 감동시킬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쌤도 쌤도 수능 그날까지 작년에 쌤 수업 들었던 학생이면 이해할 거예요. 수능 그날까지 쌤도 정말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좀 길었죠? 커리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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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